등불이 되었습니다 한참의 저 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객님들께서는 멋스러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의 낙낙을 받기 위해 한참의 저 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서로를 맞춰봐주시기 바랍니다 양가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영원을 맺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는 대를 맞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맞춰봐주시고 양가 부모님 인사 양가 부모님 인사 이제 하객분들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부모님의 입장비 양가 부모님의 입장비